합참에서 지휘하에 침착해라 하면 완전 위쪽에?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채널 팁시라이브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병대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특수부대죠 해병대 특수수색대 전역자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프로필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2016년도에 병 1213기로 입대를 해서 수색교육 양산과정인 특수수색교육 89차를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전문화사로 인간을 해서 작년에 제대를 한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육군, 해군, 공분도 있고 해병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해병대를 선택하시고 스페셜한 특수수색대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특수부대를 가려면 거의 복무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렇게 길게는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좀 한번 가는 군대, 멋진 데 알아보다가 해병대 중에 최정의 상위 1%라고 하는 이 특수수색대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특수수색대란 무엇을 하는 부대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적지종심작전이라는 건데 전시 상황이 되면 해상, 공중, 육지로 적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색대가 있고 또 특수수색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두 부대의 차이점 있나요? 임무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일반 수색대대는 아까 말할 적지종심작전이 위주인 임무고 특수수색대는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 새로 창설이 됐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지적을 했고 아, 예 교관 생활 때 딱 마침 그때 창설돼가지고 주 임무가 일단 대테러 수색 때도 똑같이 적지종심작전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대테러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707과 같은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나아가서 대테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특수수색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수수색대는 간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색대대는 병사라도 갈 수 있지만 특수수색대에 근무를 하고 싶으면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병과를 수색으로 가게 되면 수색대대로 배치를 받겠죠 거기서 생활하다가 수색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교를 하게 되면 일반 보병 계열로 타 그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도연님이 처음 이때를 병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으로 들어가셔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나중에 직별을 선택하실 때 수색대로 들어가신 건가요? 병사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때 병과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1지망은 수색, 2지망은 고병, 3지망은 화학, 운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색교육을 받고 나서 수색대원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전문화사를 하셔서 특수수색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문화사로 인간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휘관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교관인물을 저에게 갔다 와라 이번에 있을게요 제가 가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가 특수수색대가 창설된 2018년도에 근데 창설은 됐는데 부대가 없는 거죠 지어진 건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색교육대, 양성교육하는 지역의 건물에 특수수색대가 생긴 거예요 같은 건물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특수수색대 선발 과정 훈련을 받을 때 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교몇명, 부사관 Allan 명, 비율 정도가 비율이라기보다는 팀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팀은 저격, 저격, 고파, 통신병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서 훈련을 합니다 특수수색대가 창설되고 따로 훈련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색교육 받으신 분들이 일단 가신 거예요 대신에 특수수색대가 창설됐으니까 체력검정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특급 기준 있죠?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특수수색대는 지원을 하되 이미 수색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 더 특별한 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수수색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수색대를 먼저 거쳐야 된다 근데 지금 창설된 때라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수료하기 전에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로 보여줍니다 그 뺑뺑이를 돌려요 현재로서는 신입 하사가 가고 싶으면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예 맞습니다 추후에 가고 싶으면 만약에 1사단이나 2사단이나 연평도 이렇게 배치된 하사들이 특수수색대 가고 싶다 거기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하다가 특수수색대의 티오와 전산상에 올라오면 신청을 해서 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특수수색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색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색대 그 훈련은 한 몇 주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가입교 1주 포함해서 총 11주입니다 아 총 11주?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 훈련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차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1주차부터 11주차까지 1주차는 가입교죠 가입교라고 해서 체육 테스트 일단 가입교를 시작하게 되면은 날짜를 나눠서 구보, 윗몸일으키기, 팔굽펴보기, 그리고 평영, 자유영 이렇게 총 5가지 항목을 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턱걸이는 안 봤습니다 그때 테스트를 탈락하면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한 번에 못 붙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수색대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기초교육 실주를 수료하고 그다음에 수색대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작성할 때 수색대로 일지망을 쓰셨기 때문에 수색대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색대에 들어갈 때 아무 테스트 없이 수색대에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훈련소에 병으로 입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 방송을 합니다 수색병과 주완혁과 직합 아 여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가슴이 쿵강쿵강 떼기 시작합니다 낯설고 적응도 잘 안 돼서 그냥 부르자마자 인적 상황과 자격증이 뭐가 있고 생년월이 적고 그러고 있다가 체력평가를 딱 보러 갑니다 그때가 한 20명?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7주 훈련 받을 때 기초교육 받을 때 아 예 맞습니다 그때 수색계열 지원자끼리 모여서 테스트를 보는데 그 기수마다 뽑는 수색병의 인원이 있습니다 저때는 딱 10명이었는데 20명 정도 중요했으니까 2대 1인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기 보다니까 10명 안에 못 들면은 떨어지는 거죠 처음 봤던 순서가 팔굽혀펴기 보고 유몸을 길게 보고 턱걸이 보고 구고 이렇게 보고 또 해병대 기초훈련 중에 수색주가 있어요 그때 또 따로 가서 평영이랑 자유형을 50m씩 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물학용을 아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완전 맨몸을 해야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7주 기본 훈련 과정 중에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은 치르고 들어가되 수색 때 가입교 때 또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가입교 1주차 끝나고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때부터는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가입교 1주차는 그냥 빼고 일단 1주차부터 수영주라고 합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수영주라고 해서 1,2주차는 평영을 합니다 평영만? 평영만 바로 맨종에 물론 PT 무장구부 포함해서 그냥 목불기 그런거죠 그리고 3,4주차는 장구수영주 어? 장구수영은 뭔가요? 오리발수영이요 펜수영 펜수영 저희는 장구수영이라고 합니다 면대 내에서는 5주차가 말로만 됐던 지옥주라고 하죠 극기주 그 다음에 6주차는 지옥주를 했으니까 쉬어야죠 아 회복주 회복주를 하면서 잠수이론을 배웁니다 음 잠도 오긴 오는데 잠시 자면은 벌점 같은게 있습니다 또 퇴교 할 수 있으니까 그 벌점 10점이 쌓이면 퇴교를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주차에 잠수이론과 최복주를 겸해서 하고 7주차부터 7주차부터 8주차 9주차까지 잠수주라고 하죠 냇몸 잠수부터 투어 잠수까지 음 냇몸 잠수는 그냥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 다행이 몇 미터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10미터까지 해봤는데 실버에서 네 교훈단에서는 5미터가 음 수심풀이 5미터 밖에 안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9주차부터는? 잠수하면서 그 캐스팅도 하고 있습니다 어? 헬로캐스팅이 뭔가요? 헬로캐스팅이란건 그 그 헬기로 네 해상에 침투를 할 때 예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램프라고 합니다 헬기가 뒤로 열리는 게 있어요 자세를 갖추고 이함을 합니다 아 예 이함이란게 그냥 코를 잡고 뛰어내려 그럼 이제 10주차? 레몬 한건 있는데 9주차 때 헬로캐스팅도 하고 네 리비타 훈련도 합니다 리포트 이타 훈련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주차는 그 생식주라고 하죠 말로는 이게 생식주라고 되는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전술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은 전시 상황을 가정하에 훈련을 하는데 교육대에서부터 어디 산을 지정해줍니다 아 예 아 여기 지도만 보고 여기 와서 침투를 해라 네 해서 침투를 한 다음에 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교관과 조교들이 옆에서 붙어서 같이 가는데 예 교관들이 따로 그 임무를 줍니다 아 여기 앞에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행동하십시오 하다가 슬픈 투척 가정하에 네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갑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비트를 하루종일 면접을 팝니다 아 음폐음폐 할 수 있는 굴의 비트인거죠? 아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말 그대로 눈과 귀를 역할을 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가 북한이다 음 초대하여서 음폐음폐 한 다음에 음 적 상황을 보고해라 음 그거를 하루 임종일 24시간 하게 되는데 음 낮부터 시작해서 밤에 밤까지 비트를 파고 응거지를 구축을 하고 또 조교들끼리 적으로 음 위장을 해서 아 이게 뭐 또 여기 상급부대에다 보고를 하죠 이 통신 그런 훈련을 적지 종례심 작전을 음 어떻게 보면 생직주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시대응 훈련을 한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차는 뭘 하게 되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